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다 리엘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슈 바로 가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관평원 유령총사 특공 재테크입니다. 네.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 관평원의 유령청사 의혹이 지금 뜨거운데 특히 이제 LH 사태 이후 악화된 부동산 민심이 또다시 폭발하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로 문제가 또 심각한데요. 자 먼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관평원은 대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애당초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대전에 위치해 있는 걸로는 원칙적으로는 세종시 이전 기간에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016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정농단 사건을 아주 시끄러울 때 혼란스러울 때 이 관평원에서 세종시 이전을 추진했고 또 관련 예산으로 171억 원을 따냈습니다. 이후에 이제 행정안전부가 이걸 알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전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관평원과 이 상급기관인 관세청에서 이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이제 구명 로비를 해서 최종 공사를 강의했다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나온 의혹이고요. 의혹이고. 네. 공공기관 세종시 이전 규정을 담은 이 행복도시법에서는 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대전과 같은 지방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걸 입법의 불비 혹은 혹은 법의 흥결이라고 보는데 이런 법의 흥결을 적극 이용한 겁니다. 한마디로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전하지 말라고도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하겠다라는 거죠. 당시 간평원의 이전 사유는 업무량 확장에 따른 근무 인원 급증이었는데 사실 간평원의 총 근무 인원이 간세청 파견 직원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해도 82명, 82명밖에 100명도 안 됩니다. 문제는 이전하기로 했으면 이전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실제 171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의 청사를 지었음에도 1년 넘게 방치했다는 겁니다. 실제 일부 언론사가 청사를 가서 취재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현판도 없고요. 사진을 보면, 영상을 보면 문 출입구 손잡이부터 아주 거미줄이랑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유령청사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유령청사가 아니죠. 거의 폐가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이 유령청사 덕분에 관평원 직원 49명이 세종시 아파트를 특공이라고 하죠. 특별 공급 받았다는 거잖아요. 한 80명 정도의 직원 중에서 49명이, 그러니까 50%가 넘죠.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공급 받았는데요. 이제 시세 차익만 한 수억 원에 이른다라는 거고요. 이 특별 공급은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사실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일반 분양 받으려면 정말 기본이 수백 대 1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 공급, 그러니까 특공, 그러니까 특공이라고 하는데요. 특공 평균 경쟁률은 7.5대 1 정도니까 대단히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80명 중에 한 49명이 받았다. 이런 결론만 봐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세종시가 결국 행정부와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조성된 겁니다. 지방균형 발전에 일환인 거죠. 그러니까 특별 공급도 서울이나 수도권을 떠나 지방에서 자리 잡고 일할, 그럴 직원들에게 돌아갈 몫인데, 지금 간평원 사태를 보면 세종시 이전기관이 아님에도 굳이 국정농단 사태로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예산을 받아 이전을 추진했고, 행안부가 이전 불가를 통보했는데도 그대로 공사를 강행했고, 그리고 입주를 안 했고, 그렇다 보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 해당 직원들, 간평원 직원들은 이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전을 안 했으니까. 그럼에도 간세청과 간평원의 유령청사 건립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특공이라는 막대한 혜택을 받은 겁니다. 여기 유령청사라는 이곳, 이곳으로 지금이라도 어떻게 이전할 수 없는 겁니까?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간평원이 대전시와 행안부, 그리고 기재부와 이미 협의를 거쳐서 대전에 그대로 남기로 결정을 했고요. 지난해 11월에 아예 새로 지어진 청사를 기재부에 이미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향후 하롱 방안을 놓고 고민 중에 있는데, 1년 넘게 방치 중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간평원이 사용하지도 않을 신청사를 지어서, 직원들의 특별공급 재테크를 도왔다는 그런 의혹인데, 지금 그렇다면 간평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상급기관인 간세청에서는 간평원이 특공이나 부동산 투기를 위해 소속기관 이전을 추진한 건 아니다. 라는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황입니다. 되게 원론적인 입장인데, 김부겸 국무총리도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 수사를 의뢰를 하고, 또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을 취소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LH 사태와 유사합니다. 그때도 정치권에서 이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에 대한 부당 이득을 환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진행되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사실 가능하지 않고요. 당시 민주당에서는 이해관계통돌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이 관련법에 LH 사태 관련자의 투기 이익을 소급해 몰수하는 규정을 반드시 포함시킬 거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 당시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법 쪽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소급 입법으로 재산을 몰수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하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고, 저 역시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당시 민주당에서는 친일재산환수법까지 예로 들면서, 소급 입법을 통해 환수하겠다. 이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4.7 재보선 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거가 끝나니까, 이제는 위헌 논란이 있다고 하면서, 소급 적용을 뺀 채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관련 법을 보면, 자격이 돼서 특별 공급을 받았다면, 이를 뺏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간평원이 이전 대상은 아니지만, 일단 법의 틈새를 이용해 이전을 하기로 한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특별 공급을 받은 것은, 법적 하자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 사안은 관세청 내지 간평원이라는 기관에 대해, 법적 제재를 할 수 있을지언정, 일반 직원들이야 이전할 걸로 알고, 특별 공급을 받았다라고 소명하면 되니까, 별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김부겸 총리의 특공 취소 발언도, 법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 발언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정부가 세종시로 옮기는, 이전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 공급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그런 제도 개선책을 입법 예고를 했어요. 이번 개정안을 보면 기관 본사가 완전히 이전하지 않고, 임대로 이전하거나, 지사가 설치되는 경우는 특별 공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 비율도 원래는 40%였는데, 올해부터 30%로 줄이고, 2022년부터는 20%로 감축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중복 특공도 금지해서 1인 1회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근무지를 이전하면, 또 특공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걸 이제 금지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특공을 받으면, 3년간 실거주를 의무화하고요. 또 이미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데, 8년간 전매도 계속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게 의미가 좀 없는 게, 이미 이전할 것은 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을 받을 사람도 다 받았고요. 이제야 법을 개정하는 건 소일고 외양간 고치기다라는 점에서, 좀 실기했다는 평이 많습니다. 집값이 오를 대로 올랐고, 또 특공도 받을 사람은 다 받았고. 이전할 것도 다 이전했고요. 그래서인지 특별 공급, 특공 폐지에 대한 여론도 지금 되게 높아요. 네.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이죠. 사실 그것만 아니라면, 누가 특별 공급을 받더라도, 이익이 없으니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아파트는 이 분양만 받으면 로또다라고 불릴 정도로 차익이 큰데요. 그렇다 보니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에 안정적인 직업인 공무원들에게, 특공까지 줘서 로또를 주는 게 맞냐라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상당히 많은 거고요. 여기에 이번 간평화 같은 사태가 터지니, 폐지 여론이 더 불을 붙는 겁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특별 공급 폐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가하다라는 입장이니, 이 부분은 어려울 걸로 보이고, 제도 개선이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특별 공급으로 관평원에서 받은 아파트 가격이, 한 3, 4배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세종시니까요. 로또보다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로또 1등 돼봤자 얼마 봤습니까? 로또보다 좋죠, 이제는. 이건 LH 투기에 특별 공급에, 참 이거 좀 산 너머 산인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보고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 민주당 대선 경선 연기론 수명 다했나입니다. 최근까지 민주당 내 최고 이슈는 역시 대선 경선 연기론이었는데, 후보들과 그 후보들을 지지하는 의원들 간의 논쟁이 치열했는데요. 어떻게 슬슬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외한 다른 대권 주자들,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김두관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대선 경선 연기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지도부가 교통정리를 좀 해달라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경선 연기론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논의가 나오고 있으니, 지도부에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또 이재명 지사의 반대에 대해서는, 경선 룰을 후보들에게 맡기는 것 자체가 온당한 태도는 아니다. 운동 선수들한테 시합 규칙을 물어보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도, 선수들이 게임의 룰을 만들 수는 없다. 지도부가 어떻게 하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지, 방안을 만들어 일정 등을 계획해야 된다고 해서,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 결국 이재명 지사가 반대하니까, 지도부에서 좀 최종 결정을 해달라라는 입장을 밝힌 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18일에 송영길 대표가 답을 했는데, 룰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상 대선 경선 연기는 없다. 원칙대로 가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 부분은 이달 초 방송에서 우리 이승기 변호사께서, 경선 연기론의 수명은 다 했다. 이렇게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뭐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수명을 다 했다. 그 말 유효하고요. 송영길 대표가 5.18을 기념해 광주 인권상 시상식에 참여해, 행사 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한 건데요. 기자들이 대권 주자들의 경선 룰, 교통 정리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니까, 송영길 대표가 당원 당규상 이미 룰은 정해져 있다. 이 말씀만 드리겠다라고 답한 건데요. 사실상 경선 연기 불가 입장을 밝혔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지지율 1위인 이재명 지사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경선 룰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이재명 지사와 지지하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그 지지하는 국민들까지 해서 당을 정말 극한의 갈등으로 내모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을 관리하는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함부로 쉽게 결정한 사안은 아닌 거고요. 거기에 경선 연기론이 사실 마땅한 명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정세균 두 대권 주자들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를 기미도 없으니까, 경선 연기론 자체가 힘을 받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어진 거죠. 지금 이 상황대로 가면 민주당 당원에 따라서 내년 대선일로부터 180일 전인, 9월 초에는 대선 후보를 선출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당장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죠. 저희가 또 계속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